너 왜 이래? 그냥 내 말 좀 들어 너 저놈한테 가면 안 돼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라 저놈한테 가면 너 행복할 수가 없어 절대 안 돼 가은아 내 말 좀 들어 가지 미쳤어? 왜 이래? 가은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저 여자까지 불행하게 하지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똑바로 대 말을 해보란 말이야 왜 이러는 건지 말 못해 아니 안 해 네 입으로 끝낸다고 그러지 않았어 막상 날 잡았다니까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해 이거야말로 네가 말하는 그 후진 짓 야 지짓거리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네가 재수 없는 놈이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가은이하고 결혼하게 둘 수 없어 오늘은 차 두고 내 차로 움직이자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요 여기서 기다려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요 내려도 좋은데 우리 이제 끝이야 다신 안 볼 거야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? 너무 늦었어 내가 너네 집 대문 두드릴 때 사무실에서 밤새 기다릴 때 같이 도망치자고 했을 때 그때 잡았어야지 이제 와서 왜 이래? 너랑 헤어지고 네가 내게 준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어 그거 왜 부족해? 여기까지 와서 저 사람 앞에서 일해야 돼? 우리 마지막에 꼭 일해야 되냐고 미안해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나한테 어떻게 해도 돼 근데 가은아 쟤가니 네 옆에 놔둘 수가 없어 왜 안 되는지 말해봐 말 못해 비곱한 자식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하든 말든 너랑 상관없으니까 아는 척도 하지 마 그 기술이 나아 나는 척도 하지 마 내가 너가 한 거야 내가 만약에 할 때 내가 너는 죽을까 한 거야 내가 너는 죽을까 내가 너는 죽을까 내가 너가 너가 난 거야 너가 난 너가 난 거야 KBS